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극율이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받들어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며 주의 은혜로 덮으사 사람의 생각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마가복음 구장에 말씀하셨지요 이 기도회의 능력이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기도 용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고통하고 있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 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과 탄압도 이겨냈어야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파도처럼 몰려오는 새 속의 물결과 유혹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셨고 그 부흥은 한 개인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 나라,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흥에 대해서 나누며 청년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나누지만 제가 특별히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짧은 간증으로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우리 각 교회를 보면 부흥집회라는 정기집회가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지요 그러나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카야 라는 원어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살아나다, 소생케하다, 숨쉬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형상을 빚어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흙이 살아나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 환상의 마름뼈 골짜기를 보게 되죠 마름뼈, 뭘 얘기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그 마름뼈 안에 들어가니 그 마름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에 살면 그 영혼의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예수 그리스로를 주로 고백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흥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졌던 마틴 로이드 존슨은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에게, 단체에게, 지역의, 사회,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잘 아시죠? 성령 강림하시기 50일 전만 해도 십자가 사건 가운데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며 그 바로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는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들이 달라집니다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병든자가 나왔습니다 도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복음은 대륙을 건너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놀라운 현상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화받는 사건 기적의 사건 이런 것에서만 너무 주목하다 보면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3천 명이 회개하기 전에 누가 먼저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 또 그 120명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의 역사 그 죽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부터 모든 기적과 같은 부흥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정치 세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경제의 흔들림을 보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변화받지 않은 것을 보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의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일어난 그 부흥이 곧 내 옆으로 변져질 것이며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것이 나아가 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부흥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흥은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있는데 부족한 것 딱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부족하대요 영혼이 부족하대요 그래서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딱 하나 있으니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부흥의 주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도망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상 천지였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으셔서 갈밀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부족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세우셔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그런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찾으셔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계획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칼빈과 같은 사람 또한 세계 최고의 설교자로 지금까지도 알려진 스펄전 같은 사람 쓰러져갔던 영국과 웨일즈를 살렸던 이반 로버트 같은 사람 언더오더와 아펜젤러 같은 성교사 수많은 귀한 성교사님들을 배출한 스튜렛 발렌티어 무브먼트의 시작점이었던 사무엘과 같은 그런 대학생들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국을 살렸던 이반 로버트스 웨일즈의 부흥에 그 기폭제가 됐던 이반 로버트스는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26살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건초더미 기도회로 스튜던 발렌티어 무브먼트의 뿌리가 됐던 그 기도 모임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세미오 뮬 존스 같은 대학생 대학교 막 입학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33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칼빈도 27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쓰임받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청년들의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순전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랬어도 이겠지만 더 큰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명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세대와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청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만약 모세에게 요수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엘리아에게 엘리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21세기를 살리시기를 소원하시기에 반드시 제가 믿기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부흥의 주역 청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저 아무나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어느 사람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으신답니다 누구를 찾으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자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 그렇죠? 만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형제들 어떻게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삼일을 기도하고 열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열흘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열하루를 더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20일도 기도했을 것이고 30일도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루 찾은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들은 주님을 찾은 겁니다 영국을 살렸던 이반 로버트는 영국 부흥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그 세월을 뭐하며 보냈을까요? 글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가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33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셨어요 하루하루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그만큼 아버지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건대 각 세기마다 일어났던 그 부흥의 현장들을 가보면 그 현장 가운데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평양의 그 장대현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도 그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흥의 기폭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찾는 자 그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부흥인을 일으켜 줄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 인구가 그 하나님의 부흥에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이 말씀 가운데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그 한 사람도 한 사람을 바라보며 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아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갈맬산에 불이 내렸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살지든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야 어떤 기도였을까 이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어떤 기도였을까라고 묵상하며 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 세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할 때에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토기그릇 그 어느 그릇이든지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디모데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부흥의 도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둘째로 타인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못으로 찌른 자들 자신을 채찍질한들 자신을 욕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며 회개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회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내 죄를 먼저 놓고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치 세계와 경제 세계 수많은 세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가 중보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사랑의 기도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앞가름을 막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만큼이나 다른 것을 똑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문부림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 불림 받던 다윗의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도 모든 부흥의 주역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기도가 많이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아마도 이 기도였을 겁니다 어떤 기도냐면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황소를 드리고 뭐 이거 막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니라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느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예스 아니면 때로 노 아니면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예스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노 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너무 좋아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지 않아야겠죠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요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도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 부흥은 내일 아니 이 올해 안에 아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부흥의 기억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으로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95년도 저에겐 특별한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메릴랜드 새소망교회라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단입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고등학생의 나이였고 부모님을 도와 교회에서 반주, 청소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열악하고 힘든데 저희 부모님은 매일 저녁 교회에 가셔서 저희 교회도 아니고 미국 교회에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그 미국 교회에 미국 사람들 눈치 보면서 또 양해를 구하고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가요? 당시에 열악한 환경,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단입목사님, 사모님 기도하시니까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청년들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워싱턴 DC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495번 도로 부모님은 그 순환도를 한 번 한 시간 정도 넘게 조금 넘게 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쭉 운전하시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살리나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교회의 앞날이 또한 저의 눈에는 잘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노님 한 분이 저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장노님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춘근 장노님이셨어요 그 장노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 장노님께서 우리 한인들이 미국을 살려야 된다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장노님 하시는 말씀이 96년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자마 컨퍼런스 1회가 열리는데 모두 오셔서 기도합시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장노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노님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런데 대학생 졸업 이상부터 받습니다 대학교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대학생부터 저는 고등학생이어서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제가 나이를 속이고 96년도에 참석을 합니다 그 컨퍼런스는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장노님과 함께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한인들이 더 이상 제 눈에 비주류, 마이너리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용사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나도 이제 기도하리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와 비슷한 청년들 여섯 명을 만납니다 다 고만고만한 이민교회의 청년들이었어요 저희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나누면서 그 모였던 청년들 한 명 한 형제 집에 매주 모여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 30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조금 더 길어지고 또 길어지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8시에 모이면 12시에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섬기는 단임 목사님들이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시고 그분들도 연합해서 함께 후원해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희가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뭐였냐면 우리 찬양 집회를 시작하자 찬양 집회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부흥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마추어죠 어설프게 시작했지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소문에 또 입소문을 타고 몇백 명의 청년이 모여서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자 찬양 집회 이름을 정하자 하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매치 스트라이크라고 합시다 매치 스트라이크 매치 성냥 스트라이크 긋는 거 성냥을 그으면 불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냥개비 같은 사람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를 태우면 하나님이 불씨로 사용할 것이라 그래서 그 집회 이름을 매치 스트라이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도 이번에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외부 유명한 강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강당 빌리는 건 좀 무리 아닌가 저희는 사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얼마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최고의 찬양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0명 들어가는 강당이었는데요 꽉 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 기사로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기도 모임에도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도전을 더 크게 했어요 메릴랜드 대학 강당 빌리자 청년들이요 보금의 도전장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래서 집회했는데 1200명 꽉 찹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2500석을 자리를 또 했는데 거기도 꽉 차요 그 다음에는 버지니아 가서 집회를 갖게 되고 또 버지니아에서 도전 받았던 청년들이 아래 아틀란트에 가서 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고 또 저희는 피치버그로 또 올라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숫자가 많이 모인 것도 뭐 놀라운 거겠지만 더 저희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은 그 집회 가운데 예수님 믿겠습니까 나오십시오 하면요 200명 300명 청년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손을 막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시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시다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청년들이 막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라고 막 기도할 때에 청년들이 가서 단임 목사님을 붙잡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최고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부모님을 더 섬겨드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라고 기도하면요 청년들이 막 울면서 부모님 자꾸 기도하고 참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집회는 저희 후배들로 해서 또 후배들로 해서 마지막 집회를 2018년도까지 가졌습니다 저희는 어떤 단체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필요하실 때까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일곱 명의 청년 그 청년들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들 앞서서 이 지역 사회를 놓고 기도하시던 수많은 기도의 선배들이 있었을 것이고 곳곳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노님들 집사님들 계셨을 것이고 또 곳곳에서 기도하던 청년들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모아져서 부흥이 된가요? 그리고 이 부흥은 저희 교회에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힘으로 저와 제 동생은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제 동생 목사님은 엘리트 얘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민족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그 청년은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는 훌륭한 유트 파스톨이 돼서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교회도 미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 번의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완수합니다 저희 성도들 지금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아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부흥 동욕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이 오는 날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며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우리 안에 내 환경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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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